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LC 청해 실력을 기초부터 만점까지 이끌어드릴 0단기 탭스 판매율 1위에 빛나는 탭스 마스터 최진성 강사입니다. 2018년 5월부터 시작해서 탭스가 바뀌었죠. 이것을 우리가 뉴탭스라고 부르는데요. 뉴탭스는 사실 5월 시작하기 전에 2월에 프레뷰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새로운 뉴탭스 문제 유형을 연구를 쭉 해왔고요. 특성 변화한 부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를 쭉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5월에 새로운 탭스가 시작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왜 빨리 뉴탭스 강좌를 개설하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0단기 탭스 마스터로서 여러분에게 뉴탭스 강좌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오픈할 정도의 충분한 연구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특성과 유형을 연구를 해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께 그 공략 비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탭스 새로운 탭스 뉴탭스가 정착이 됐고요. 이제 어느 정도 그 정형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있게 뉴탭스 강좌입니다. 제 이름을 달고 여러분께 오픈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부터 뉴탭스 강좌를 시작을 할 겁니다. 오랜 기간 제가 연구를 했고 분석을 했고 했기 때문에 이 수업 뉴탭스 공략법은요. 그 어떤 수업보다도 효과가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이제 뉴탭스 LC 파트 3부터 여러분에게 선사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 LC 파트 3 수업 어떻게 진행될 거고 어떻게 해야지만 여러분이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수업은요. 부제가 기초부터 만점까지입니다. LC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LC 부분에서 안 들려요. 그렇죠? 안 들려요. 들리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기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파트 3 만점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가능한지를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신합니다. LC 이 파트 3는요. 기존에 있었던 영단기 탭스 LC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를 새로운 탭스 뉴탭스 유형에 맞춰서요. 제가 재편집했고요. 새로운 문제 유형도 추가했고요. 그리고 파트 3가 15문제에서 10문제로 줄어들었죠. 그만큼 학습량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3 영단기 탭스 LC 파트 3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문제들 중에서 뉴탭스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 그 다음에 주제들이 있는 것들만 줄여서 컴팩트하게 스마트하게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문제 유형도 그만큼 공략법도 빠르게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파트 3의 유형 특징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트 3는요. 어떻게 변했냐면 아마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대화와 질문을 두 번씩 들려줬는데 이제는 한 번씩만 들려주게 되었죠. 그래서 번호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파악을 해놓으셔야 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건 좀 좋은 점이죠. 누구와의 대화인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인지를 여러분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볼게요. Between a couple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커플 간의 대화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부부라든가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대화이니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 일상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겠다라고 분위기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듣게 돼서요.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이건 중요한 건데요. 번호별로 파티슈티는 미리 반응을 하고 있어야 돼요. 21번부터 23번은 주제 문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대시되는 주제가 무엇인지. 이 주제가 어떤 식으로 패러프레이징 될 수 있는지. 그렇죠? 나는 중국으로 이사가려고 해. 왜냐하면 거기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 주제가 뭐예요? 이사가려는 이유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나오는 이런 주제를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24번부터 28번은 세부 정보 문제입니다. 24번이 딱 시작하면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될까요? 자세히 듣는다? 아니죠. 노트테이킹 해야 돼요. 우리 뇌가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머리가 IQ가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다 기억이 안 납니다. 굉장히 헷갈려요. 적는 게 가장 좋죠. 24번부터 28번은요. 23번부터 시작해서 28번까지는 집중해서 중요한 단어들을 노트테이킹을 해 놓으시는데 이것도 미리미리 연습을 해놓으면 훨씬 빨리 잘 노트테이킹이 가능합니다. 이 노트테이킹 연습하셔야 돼요. 저랑 같이 연습을 하실 거고요. 제가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금방 알아볼 수 있게 빨리 빨리 노트테이킹 하는지 29번과 30번은 추론 문제입니다. 추론 문제가 두 문제로 줄었어요. 그렇죠? 추론 문제는요.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주제에 관한 대화자의 반응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추론 문제의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단어 하나가 정답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어려운 어휘가 출제되고 있고요. 이 어휘들 탭스에서 나오는 어휘들은 한정이 돼 있어요. 고난도 어휘들은 몇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추론 문제 번호별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야 돼요. 주제 문제구나. 이제부터 세부정보 문제가 나올 텐데 이제 추론 문제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미리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트 3는 예전에는 정말 점수 배점도 많고요. 또 두 번씩 들려줘서 여유 있는 파트였는데요. 이제는 한 번씩 들려주면서 공략 포인트가 공략 방법이 바뀌어졌죠. 번호별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와 너무 쉬운 문제를 쳐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량도요. 너무 어려운 부분을 공부하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 다양한 상황들을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파트 3가 이렇게 반했구나. 그래서 이 변화에 맞춰서 제가 학습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여러분을 기초부터 듣게 하게, 듣게 할 수 있도록 즉 청의 실력을 늘려서 만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방법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학습 방법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점 받을 수 있도록. 첫 번째, 제가 문제 유형별 연구를 해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적응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까처럼 이렇게 번호 이렇게 나왔으니까 주제 문제는 이렇게 한 번 해보세요. 이 단어, 패라프리징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라고 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빈출, 그 다음에 바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수업 시간에 나올 문제들 중에서, 대화 중에서 중요한 단어, 중요한 표현들이 있는 것을 미리 따로 떼어놨습니다. 이 부분을요, 에코잉하고 딕테이션하는 연습을 저랑 같이 하실 거예요. 한 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좀 에코잉이라는 게 뭔가를 한 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에코잉 이그잠플인데요. 한 번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첫 번째,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한 문장을 듣고요.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따라하다 보면요. 머릿속으로 그 문장이 보이게 되죠. 따라하세요. 많이 들은 표현인데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탁 꽂히지 않는다? 아주 공부를 덜 한 거죠. 스티킹 포인트가 뭐지? 스티킹 포인트. 그냥 들어주세요. 스티킹 포인트. I want education subsidies for my two daughters' private lessons. I want education. I want education subsidies. Subsidies? 그렇죠? For my two daughters' private lessons. Private lesson. 도터의 private lesson을 위해서 education subsidies. 뒤에 나오는 two daughters' private lesson을 우리가 그냥 대충 알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안 들어도 되죠? 하지만 I want education subsidies. Education subsidies. 이 부분을 들어야겠죠. 잘 모르는 부분을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I want education subsidies for my two daughters' private lessons.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네 문장을 들었어요. 네 문장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이 중에서 내가 정말로 잘 모르는 것이 3번에 있었다. 그렇죠? 또는 1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가 될 수도 있어. 정말 그 중에 들리는 거 빼고요. 잘 안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딕테이션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볼게요. 네 개 중에서 여러분 1번 볼까요? I'm holding out for better terms. I am holding out. holding out for better terms. 이렇게 써서 여기죠? I'm holding out for better terms. holding out은요. 잡아넣고 있는 거죠. hold out. 기다리세요. 난 기다리고 있어. for better terms. 대기 상태에 있어. for better terms. better terms라면 term은 여기서는? 그렇죠. 계약 조건입니다. 더 좋은 조건을 위해서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 라고 했어요. It couldn't be better. It couldn't be better. 이렇게 나왔어요. It couldn't be better. 무슨 뜻이에요? 더 좋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시험 때 더 좋을 수 없다가 뭐지? 안 돼요. 최고야. It couldn't be better. 더 이상 좋을 수 없어. 최고야. 되게 좋은데. 라고 바로 의미가 직역이 아니라 의역도에서 나와야 돼요. 스티킹 포인트라고 했죠. 스티킹 포인트는요. 이거 나는 모르는 건데 배우시면 되죠. 스티킹 포인트는 문제점이에요. 잡고 있는 거. 그래서 난제라고 하는데 what is the problem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뭐야? 라고 하는 거죠. I want education subsidies for my two daughter's private lessons. 주요 단어 볼까요? subsidies라고 했습니다. subsidies는요. 보조금입니다. 교육 보조금을 발음 헷갈리네요. 교육 보조금을 원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이제 example, case study에 배울 건데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expression을 배웠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그래서 어떤 흐름에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6라고 했죠. 26번 무슨 문제? 세부 정보 문제구나. 세부 정보 문제는 뭘 해야 돼요? 노트 테이킹을 해야겠구나라고 이미 여러분이 제가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마음가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요. 최신 기출 문제를 제가 약간 수정했습니다. 최신 문제니까 26번에 해당하는 최신 문제는 조금 어렵겠죠. 세부 정보 문제에서. 그래서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안 끊을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에서 수정할 수 있을까요? I want education subsidies for my two daughters' private lessons. Question. What is correct about the man? A. He was offered educational subsidies for his children. B. His benefits included maximum two round-trip flights every other year. C. His company will arrange his house and pay for it. D. He has been determined to accept it. 이렇게 지금 세부정보 문제를 들어보셨어요. 시간이 없죠. 세부정보 문제는 대화를 들려주고 문제를 딱 들려주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선택지가 나와버립니다. 예전하고 굉장히 다르죠. 긴박에 있었어요. 긴박감이 좀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손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New job in China 어때? Holding out 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라고 남자가 얘기했죠. 왜? 그랬더니 어커머데이션 하고 그 다음에 two round-trip tickets every two years. 그렇죠? every two years. 2년마다 round-trip ticket 두 개를 줬고 30% raise 하는 거 했는데 말이지 education subsidy. 그런데 문제가 뭐야? 그랬더니 education subsidy를 원해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Holding out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A번 볼까요? 들어야 될 건 뭐냐면 능동수동도 들으셔야 되고요. 시제 부분도 들어야 되고 부정인지 긍정인지 들어야 돼요. 동사 부분에. 너무 들을 게 많아요. 들을 거 많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연습을 하다 보면 바로 자동적으로 들립니다. 멘차게 연습이 좀 필요하죠? He was off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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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다. Educational subsidies for his children. 안 받았죠. X. B. His benefits include. Benefit. His benefits. Benefit이라는 것이 아까 이 사람 자기한테 좋아. Offer 받은 게 뭐냐면 그게 Benefit이죠. 뭘 포함하고 있어요? His benefits included maximum two round-trip flights every other year. Every other year와 every two years는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같은 뜻이죠. 문법에 나옵니다. 문법 문제가 청해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Every two years하고 every other year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B번이 맞구나. 그렇죠? 2년마다 2개의 round trip ticket. 그렇죠? Every other year가 every two years로 나왔구나. C번. C. His company will arrange his house and pay for it. 그렇죠? arrange 하고 거기까진 봤어요. 그렇죠? Accommodation in the suburb 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집을 알아준다고 했는데 pay for it 안 나왔죠? 돈 준대? His company will arrange his house and pay for it. pay for it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죠? 모르는 건 아닌 거예요. D. He has been determined to accept it. He has been determined. I'm determined 하면 왜요? 나는 결승. 결심했다죠? He has been determined. He has been determined. He has been determined. He has been determined to accept it. Accepted. He has determined to accept it. 어? 결정했나요? 아니요. I'm holding out. 이런 표현을 봤어요. 우리가 아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B번이 정답이구나.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해서 나오는데 능동수동이라든가 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분을 착각하게 하기도 하고요. 단위의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탭스에서 많이 제시되는 오답 유형, 엘씨에서 많이 나오는 오답 유형, 그리고 많이 출제되는 표현들과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배운 내용들을요. 체크업 테스트를 통해서 바로 적용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아까 배운 것을 4문제 정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4문제 정도를 풀어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단어를 아까 우리가 수업 전에 에코잉하고 딕테이션한 부분들이 이렇게 잘 들리는구나. 복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1강이 있을 거예요. 1강과 1-1강, 2-1강 이렇게 되는데 이 다시 1강에 들어가면요. 실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실전 문제는 제가 0단기 탭스 기본서 중에서, 엘씨 기본서 중에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 탭스, 뉴탭스 문제 나왔던 비슷한 문제들과 내용들과 그 다음에 표현들이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표현들을 압축해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엘씨 파트 3는요. 많이 풀기보다는 정확하게 들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는 6문제들 주로 제가 줄였습니다. 실전 문제들. 그래서 6문제 정도를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문제를 풀어봐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상황이나 표현들에 여러분을 노출시키면서 단어도 배우고, 새로운 표현들을 배우면서 청의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수업에 나왔던 표현들과 단어들, 에코잉했고 딕테이션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듣고 쓰면서 복습 마무리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어휘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어휘를 기계적으로 한번 탭스 기출 어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하셔야 돼요. 어떤 시험을 보든지 간에. 제 학습 자료실에 가면요. 여러분이 탭스 기출 어휘라고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다운받으셔서 하루에 100개 정도 외우시는데 100개를 외운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30분씩 외운다 내지는 1시간씩 외운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어휘 공부를 해주시고요. 그래야지만 청해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독해에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먼저 어휘를 좀 외우기 시작해 주시고요. 수업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것은 전체적으로 할 거고요. 수업을 듣기 전에는요. 제가 아까 들렸던 에코잉하고 딕테이션 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미리 예습을 한번 해보시면 수업이 좀 빨리 진행되고 여러분이 조금 더 재미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들리거든. 예전에 아까 했던 것이 그대로 문제에 나오면서 콱콱 귀에 꽂히거든요. 그만큼 청해 실력이 늘어나는 걸 여러분이 알게 직접 알게 되면 훨씬 수업이 재미있고요. LC에 재미가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빈출 주요 문장을 다운받아서 반복해서 듣고 에코잉하거나 딕테이션 하기. 그 다음에 수업에 집중하셔야겠죠. 선생님은 문제를 푸세요. 저는 그냥 들을게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해서 수업에 있는 것처럼 실제 있는 것처럼 집중해서 수업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3, 40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수업 후에 또 단어, 표현 위주로 제가 모르는 단어는 이렇게 앞에서 해놨지만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죠. 그걸 여러분이 따로 노트 해놓았다가 이것을 표현 위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노트를 만드셔야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LC 학습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귀로 들렸던 이 부분은요. 단기 기억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장기 기억으로 옮겨서 영원히 여러분이 정말 알 수 있는 언제 들어도 알 수 있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바꾸고 싶다면 장기 기억으로 바꾸고 싶다면 일주일 후에 복습 자료를 다시 들으시면서 재복습 하시는 겁니다. 일주일 후에요. 정기적으로 LC는 재복습을 해 주셔야지만 예전에 들었던 잊혀져가는 것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서 살아나면서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서 나만의 표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라도 쓸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LC에선 중요하다. LC 청의 실력은요. 한꺼번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문법은 그때 수업을 들으면 금방 실력이 늘어납니다만 청에는 그렇지 않아요. 청에는 반복해서 듣고 외워야지만 여러분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제시한 대로 수업 방법을 잘 이해하시고 그대로 따라오신다면 한 달 후에 그 다음에 혹은 10강 후에 10시간의 수업 후에 기초에서 LC 파트 3까지 3의 만점까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장담합니다. 대신 몰아서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어휘 30분, LC 1시간, 그 다음에 일주일에 다시 복습하기 이것만 반복하시면 여러분이 청의 실력 한 달 후에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의를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LC는 수업을 듣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수업을 선택하셔서 1강부터 듣기 시작하시면 쭉 꾸준히 들으시면 한 달 후에는 여러분이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요. 여러분의 청의 실력은 LC 파트 3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부터 수업을 듣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 여러분을 딱 기다리고 있겠습니다.